안녕하세요. 1월 천수당입니다. 오늘은 2023년 70년생 개띠운세 중에서 1970년 개띠생 분들께서 2023년 1년 12달을 어떻게 실패 없이 계획한 대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매번 느끼는 부분이지만 시기적으로 운이 좋으신 분들이나 집안에 공줄이 있어서 또는 스스로 정성을 많이 들이신 분들조차도 한 번의 실수로 또는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나 결정으로 인해서 본인의 좋은 운세의 흐름을 서서히 막아버리거나 심한 경우에는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분들을 상담할 때마다 왜 그런 분들은 그때 시기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나 결정을 했던 것일까 만약 그때로 돌아가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분하는 것이 성공과 실패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1970년생 분들이 2023년에 하지 말아야 할 것,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해당되시는 분들을 태어난 음력월로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할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개인의 전체 사주나 특정 한 명의 사주로 신전풀이를 한 것이 아니라 1970년생 분들의 태어난 음력 생년과 생월만으로 신전풀이를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는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시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23년 70년생 개띠 인쇄 중에서 2023년에 1970년생 분들이 하지 말아야 할 부분,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 동업, 사업투자, 사업재투자는 가급적 하지 않으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2월생, 7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첫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마디로 2023년에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변화, 변동을 주면 득보다는 실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현상유지에 힘을 쓰시고 내실을 다지시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역시도 2023년에는 사업운이 크게 들어오는 시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2023년에는 창업을 미루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직, 이사는 가급적 미루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3월생, 4월생 분들입니다. 두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 역시 첫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2023년 개묘에는 집터나 일터를 바꾸는 변화, 변동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일터를 옮기시는 분들은 2023년의 변화, 변동 속에 구설수, 관제수, 사고수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023년에는 이직이나 퇴직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실패수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문서 취득이나 여러 형태의 문서 계약을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월생, 6월생 분들입니다. 세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3년에는 문서 계약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조심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관련 문서 계약이나 금전과 관련된 문서 계약은 사기수, 관제수, 금전 손재수가 함께 따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또는 급하게 문서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는 저의적 제자분들과 상담을 하셔서 본인에게 유리한 날로 계약일을 잡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금전거래, 명의 대여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1월생, 4월생 분들입니다. 네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3년 개묘에는 타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조차 금전을 빌려주거나 명의 대여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2023년에 행해지는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한마디로 돌아오지 않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의 대여의 경우에도 명의를 빌려주는 분이나 명의를 빌리려는 분 모두에게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는 시기라는 점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금전 차용이나 대출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2월생, 4월생, 6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2023년 개묘에 금전 차용, 대출, 다시 말해서 타인의 금전이나 금융권의 금전을 빌릴 경우 타인의 금전으로 공황이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도 잃고 돈도 잃어버린 시기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금융권 대출의 경우에는 밑 빠진 녹에 물을 부어야 하는 시초를 만드는 형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출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금융 관련 투자는 가급적 하지 않으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여섯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3년에는 주식, 펀드, 코인 등과 같이 금융과 관련된 투자는 잠시 미루셔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금융 관련 투자 운이 하락하는 운대에 속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은 요행으로 이익을 볼 수는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금전 손해, 금전 손실의 결과로 이어지기는 시기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금융 관련 투자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과 시기적으로 맞는 금융 관련 투자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 쪽 제자분들과 투자 공합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별, 이혼은 가급적이면 미루시거나 피하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8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사실 이별이나 이혼은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하거나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2023년에 이별이나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금전 손재나 관제수가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1년에서 2년은 금전이 마르는 형국이 지속되거나 집안에서 우한이 생길 수도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남녀 모두 궁합에 따라서는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별, 이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023년에 남녀 간의 종지분을 찍는 것에 대해서는 후년으로 미루시는 것이 시기적으로 2023년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직장 내 사고수나 직장, 직업 관련 사고수를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9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여덟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3년에는 직장, 직업 관련 사고수가 크게 들어오는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2023년 개묘에는 평소보다 더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 중에서 한국 정통신학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2023년에는 손은생 치더라도 최소한 사고 방지 부적이라도 몸에 지니고 다니시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2023년 70년생 개띠 운세 중에서 하지 말아야 할 부분,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서 해당되시는 분들을 음력, 태어난 월 기준으로 짚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미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돌다리를 두들겨 간다는 마음으로 저희 쪽 제자분들과 점검하는 차원에서라도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 개묘에는 좋지 않은 일들을 잘 피해가시고 비껴가셔서 계획하신 일들, 원하는 목표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